안녕하세요.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같은 여자 댄스 가수 출신 박형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저는요. 이 무대를 앞둔 참가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 앞에 와 있는데요. 이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. 고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 다 계셨습니다. 안희연씨 지금 준비 중이신데 어떻습니까? 지금 좀 떨리지 않아요? 솔직히 좀 긴장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. 기회에 오 오 헤이 헤이 헤이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데 화이팅 화이팅. 어머 성현씨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고 있습니까? 유얼. 사랑에 빠져 빠져 이젠 빠져버려 사랑에 빠졌어요. 어 나 어서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아니 너무 강렬한 거 아닙니까 채우씨? 네. 어떤 무대 보여줄까요? 저는.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가서 볼까요? 갑시다. 갑시다. 나도 같이 가. 나도 같이 가. 정바지. 다 같이. 정바지. 준비 됐죠? 원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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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둘. 셋. 둘. 둘. 셋. 랄랄랄랄랄랄라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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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날마저 날마저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너는 그런 여자가 죽여라 여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희망상이 정말 어이없군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원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오빠가 되어주세요 우린 그런 오빠가 좋더라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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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